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턱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통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뾰족한 턱선이 예쁜 줄 아는데 이렇게 사진에서와 같이 이런 턱선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턱에 대해서 관상학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관상고전인 마이상법을 찾아보면 지각방원 필주전제퇴적이라고 해서 하관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풍륭하면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권인 5만원권에 있는 신사임당의 얼굴입니다. 물론 상상화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관상이 좋아보이나요? 뭐 까탈스럽거나 싸나운 아줌마 인상은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의 바람이 성형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곱게 늙고 싶다. 아 그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경우도 젊었을 때 그렇게 예쁜 얼굴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다른데 그 여기 5만원권에 나온 신사임당의 그 얼굴을 잘 한번 분석해보면 이 마이상법에 나온 바와 같이 이 노란 라인과 같이 이 지각이 방원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좋은 라인을 파란선 라인으로 턱을 이렇게 깎는다던가 턱 끝 보형물이나 턱 끝 필러를 이렇게 맞아서 혹은 턱 끝 진피지방의 식으로 이렇게 빨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게 되면 앞턱, 중간턱, 뒷턱 이 라인이 너무 이렇게 파여서 이렇게 너무 얄쌍하고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서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비율이 망가져서 이상한 얼굴이 되고 말겠습니다. 오늘 진료 오신 분 중에 얼굴이 이렇게 뾰족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 광대축수술로 이렇게 광대를 이렇게 집어넣고 또 이렇게 살집이 없는 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게 되었는데 턱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뭐 하셨냐 물어보니까 그 턱 끝 진피지방이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턱 끝에 진피지방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오니까 그 턱 끝 옆쪽에 턱선이 이렇게 파인 것 같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여기 사진의 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무턱인 사람들의 경우 턱 끝 실리콘 보영물이나 진피지방이식을 해서 턱 끝을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서 앞으로 빼거나 밑으로 길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턱 끝을 뾰족하게 하는 보영물 턱 끝 필러, 진피 등이 들어가게 된다면 파란 선의 턱 끝은 뾰족하게 올라오고 빨간 선의 턱 끝 옆쪽의 지고 부분은 움푹 파이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즉 턱 끝 필러나 무턱 보영물 또는 V라인 수술이라던가 턱 끝을 변형하는 수술로 인해서 이 턱선이 어떻게 모양의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상적인 엣지 있는 턱라인이 하늘색 턱라인이라고 했을 때 턱 끝에 이렇게 노랗게 필러를 맞게 되면 약간 불룩한 파란 원의 볼살과의 사이에 초록색 점선 원의 입꼬리 아래쪽에 이렇게 함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턱라인은 하얀색과 같이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입꼬리에서 턱라인으로 이어지는 주름은 일명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여 노화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앞턱필러 부작용으로 그 마리오네트 주름이 더 깊어져 처져보이고 마녀턱처럼 보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 끝 앞에만 뾰족하게 넣었던 보영물을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적한 보영물로 바꾸어서 넣게 되었는데요. 턱 끝 필러는 이렇게 넓적하게 넣으면 퍼지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넣을 수는 없는 것이겠고 이 보영물로는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식 전문병원인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턱 끝만 이렇게 뾰족하게 내지 않고 턱 끝 옆에 지고 부분에도 지방이식을 해서 그 엣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리는 그 엣지를 살리는 지방이식을 함으로써 만약에 턱 끝만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 지고의 마리오네트 라인에 지방이식을 해서 도리어 턱 끝을 더 이렇게 들어가 보이게도 지방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의가 함몰되어 있거나 턱 옆에 턱 끝 주위의 함몰로 인해서 그 턱이 더 많이 튀어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